동파, 서두르라고! 이러다 해가 잠들어버리겠다. 아, 컴온. 벌써 시작된 건가? 대장! 갑자기 무슨 짓이야? 미안. 대장이 받아 먹을 줄 알았어. 내가 갑자기 물고기를 왜 받아 먹어? 에이, 대장 삐친 거지? 삐친 게 누가? 대장이! 아니야, 삐친 게 아니라고! 누가 삐쳤다 그래? 에이, 삐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몇 꼬들 말아! 뭐야?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뭐, 뭐, 뭐라? 나, 나, 나? 아니, 나한테? 그래. 뭐, 뭐, 뭘? 대장, 누가 온 거야? 뭐가 뭔데? 도연게 지금 장난칠 분위기 아니야. 묻고 싶은 게 뭐, 뭐, 뭘까? 먹지. 근데 왜 그냥 간 거지? 뭐 물어본다다니. 어? 뭐였어, 대장?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챙기기나 해. 벌써 돌아갈 때가 한참 지났단 말이야. 앤노, 또 어디 가.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 사이. 곤이잖아. 곤, 같이 가, 곤! 멈췄어. 왜 멈춘 거지? 곤, 알이 멈춰버렸어. 왜 이러는 걸까? 혹시 졸려서 그러나? 와, 그러고 보니까 아직 해가 잠들지 않았네 이상하네 벌써 한참 전에 잠들었어야 하는데 엄마 졸려요 그럼, 벌써 잘 시간이 넘었는걸 어머, 자러 가자 펜이야! 펜이! 펜이야! 쏘드님! 펜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보군 네, 벌써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해가 잠들지 않아서 모르나 봐요 걱정 말고 들어가 있어 내가 찾아볼 테니까 왠지 하루가 길다 했더니만 확실히 아직 해는 잠들끼미가 없어 보이네 좋아 해가 잠들기 전까지 신나게 놀자 surprisingly…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야 Deutschen… 해요… 오늘은 아마 해가 아주아주 늦게 잠들 거야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 그럼 눈썰미가 제법인다 어휴, 아직 한참 멀었네 뭐하고 있어?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거야? 그렇지만 그래, 신나게 놀러 출발 곤, 같이 가 어, 근데 알은 어떡하지? 곤! 재밌게 놀아 녀석들 이제 이 알은 내꺼다 아이고, 좋아라 저기, 오프한테 알을 맡겨도 괜찮을까? 한꺼? 정말? 어쩌지? 모르겠다, 곤! 같이 가! 곤 녀석, 놀 생각에 정신이 단단히 팔렸구만 그럼 나도 입만 쓱싹? 으이, 차차차차 으이, 이게 왜 꿈쩍도 않지? 이랬죠! 으아, 아이고! 하아, 그나저나 오늘따라 해는 왜 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 찾았다 찾았다 쏘드의 발자국이야 이쪽에 맞았어 좋아, 쏘드 지난번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했노?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 템포 아저씨다 뭐야, 이 밤중에? 어? 아직 해가 잠들기 전인데요? 아하, 너흰 모르는구나 오늘부터 해가 잠들지 않는 날이 시작된 거란다 그렇지, 놀아주기 싫으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죠? 해가 잠들지 않는다니! 말도 안 돼! 아,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어? 알았어! 놀자! 놀아! 간다! 아, 이게...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여보! 우리 엔노가 왜 이렇게 늦을까요? 네? 어머머, 여보! 여보! 이런 상황에 잠이 와요! 에이, 차단이 난 우리 엔노 걱정해 여보! 어이! 당신도 나가서 찾아봐요 쏘드님 한테만 맡겨놓지 마세요! 알았어!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해요! 아냐, 아냐! 다녀올게! 못 봤는데? 혹시 보면 걱정한다고 집으로 가라고 좀 전해줘 알았어! 그럼!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자야겠다 방금 쏘드가 뭘 찾고 있던거지? 뭐야, 다짜고짜 에헤! 그냥 묻는 말에나 대답해! 싫다면! 혼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오, 고운! 오랜만이네? 좋아, 따라오봐 간다아! 간다아! 하아! 야아! 야아! 하아! 야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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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지막지 한 녀석이군! 정말 무지막지한 녀석이군! 깜짝 놀랐잖아! 으아! 여기는 왠일이지 스나파? 아, 아, 난.. 저아! 아, 그게.. 혹시.. 혹시.. 호, 혹시.. 나 좀 도와줄래? 아기 펭귄을 찾고 있어. 난 이쪽으로 돌아볼 테니까 넌 저쪽을 맡아줘. 부탁해. 아, 뭐, 뭐야? 갑자기 웬 아기 펭귄. 혹시 발견하거든. 어, 네가 잘한 과무질러. 알았나? 아, 네, 네, 네. 그럼. 뭐야? 이래라 저래라. 아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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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도 내가 자기 부하인 줄 아는 거야? 기분 나쁘게. 저번 배신에 이번 굴욕까지 내가 언젠가 몇 배로 꼭 갚아주겠다, 쏘드. 저, 눈 옆에 있는 애들. 찾, 찾아버렸네. 혹시 발견하거든. 아, 네가 잘하는 광을 질러. 알았나? 어쩌지. 일단 못 번쩍하고 여길 벗어날까. 엔노. 엔노. 다가오고 있잖아. 이대로 있다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던 게 틀통나겠는데. 아는 수 없지. 찾은 거냐? 찾았다! 그래, 잘 놀았니. 엔노는 소드 아저씨 정말 좋아하나 봐. 해는 졸리지도 않나 봐. 잠들 생각을 안 해. 해가 잠들지 않는 날이라는 게 정말인가? 아, 저 아저씨한테 인사하렴. 너희들 찾느라 고생하셨단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 군. 아니요. 그럼 난 이만. 좋은 아저씨지.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악당 스나프가 착한 일을 하고 인사까지 봤다니. 이런 굴욕적인 일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조심, 조심. 발로. 엔노야. 펜이, 너 아빠랑 약속을 어기고 걱정하게 하면 어떡해? 어? 아니에요. 아빠랑 약속 어기지 않았어요. 해가 잠들기 전에 왔는걸요? 아, 그렇구나. 우리 펜이가 약속을 어긴 건 아니지. 아빠가 해가 잠들지 않는 걸. 어? 아빠, 너무 졸려요. 그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 해줄게. 네. 다 잘 됐네. 어머, 여보. 엔, 로마. 엔... 엔... ocalyptic. 지 observations 그 이후에